자,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집 2채만 11명이 넘는다라는 뉴스가 알려지니까 청와대 노현민 비서실장이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현민 실장의 권고를 과연 참모들이 얼마나 들을까? 강제 이행도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이른바 영이 서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노현민 실장, 수도권의 2채 이상 집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처분하라 라고 어제 권고를 했습니다만 노 실장도 2채예요. 권고한 노 실장도 2채라는 거죠. 자, 박정하 대변인, 과연 노현민 실장의 이 권고를 청와대 참모들이 다 들을까요? 아, 글쎄요.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저 김병민 박사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3채 갖고 있는 청와대 부서관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 같으면 4표를 낼 것 같다. 청와대에서 나온다. 청와대에서 괜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이게 김병민 박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청와대 참모진들 집하러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노현민 실장도 2채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가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 좀 잡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 이게 당분간은 거래가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 돌직구쇼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집값이 오른 강남 일대의 원인 중에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고교 서열화 없애자고 하니까 집값이 강남 집값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주택정책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남양주, 창릉 일대에 3기 신도시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대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갖고 있는 경제 원칙이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돈이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투자 의혹 꺾어놓지 공급 안 하지 그럼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서울 시내 지금 중분위 아파트값이 8억 8천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다 9억이 넘어요. 그럼 9억 이상을 시가 9억 이상을 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는 거기에는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2, 30대 젊은 사람도 서울에 집 사지 마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못 사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도 안 되는데 그리고 웬만한 지역에 다 아파트 9억 이상 다 넘어갑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디 조그만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 살거나 아니 여전히 저기 신도시 쪽 멀리 있는 데서 어렵게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해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픈데 여기 파스 붙이고 여기 파스고 더 안 되니까 등에도 파스 붙이고 그러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꽁꽁꽁 붕대 묶어서 그냥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게 만든 게 저는 어제 나온 그 대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 두 채 갖고 있는 도영민 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한 채 빼고 팔아라 라고 권고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한 채 빼고 팔아도 이미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으로 돈 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뉴스가 이거예요. 10억 이상 껑축 뛴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대박. 증가상위 5위까지만 보면 주연 중소벤처 비서관은 13억 8천 부동산값이 껑축 뛰었고 여현호 홍보비서관은 11억 3천만 원 집값이 뛰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11억이 집값이 뛰었습니다. 앉아서 돈 벌었죠 부동산은. 장하성 실장도 강남 살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은 10억 6천만 원 집값 올라서 돈 벌었어요. 김수현 실장도 10억 4천만 원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 이거 총선용 아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박용진 의원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제가 쭉 옆에서 가깝게 지켜봐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전세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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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얼마 전에야 국회의원인데도 겨우 지역구에 아파트 하나 장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인은 바보처럼 산 거예요. 다 두세 차 돈 벌었잖아요. 청와대 실장도 했는데. 저렇게 지금 이렇게 얼마 정도의 부동산 재산 증가가가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상위 5위를 보여주셨잖아요. 보니까 제 재산을 다 합쳐도 저 차익을. 차익도 안 돼. 네 차익이 안 되는 걸 저만 느끼겠습니까. 제 나이 또래에 대부분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괴감을 느낄 텐데 다만 한 가지 아까 청와대 입장에서 제가 좀 디펜스를 하나 하자면 예를 들면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구가 충청북에 있었던 분이고 서울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이 두 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방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서울에 집이 따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업무상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청와대 파견 나와 있는 공직자들 중에 지금 비서관들 중에서 세종시에 집이 있는 분들도 보시면 세종시에 간 거예요. 그 부처가 세종시에 갔기 때문에 세종시에 그때는 또 막 권고했거든요. 집 사서 세종시에.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들 억지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세종시로 파견되거나 세종시로 부처가 옮겨가면 울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아파트를 되게 싸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했었던 바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집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허탈함 느낌을 온 국민이 다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병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두더지 잡기 정책 수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아까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실소의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아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또 두더지 잡기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